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Paraguay 전 때 저희가 4-2-3의 전술을 썼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이제 저희 전술을 편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스톱! 야 뵈, 4, 2, 3, 1, de pronto, 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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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 스톱! 스톱! 오케이, 4, 2, 4 아까는 4, 3, 3, 지금은 4, 2, 4 이것은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odo lo contrario, yo les animo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기도 선수들에게 동략을 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최강강 공격수가 위치해 있는 라인과 최강강 수비수들이 있는 그 사이 단계만 유지가 잘 되면 저는 나머지 것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습니다 스톱! 스톱! mira, ahora ya rompemos la línea de 4 y somos 3 aquí uno entre línea defensiva, línea centro del campista dentro de 3 segundos cambia toda la formación 이제 3초 만에, 골간 3초 만에 이제 또 전형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프랫백 라인이 깨지면서 저기 이형 선수가 가운데로 오면서 이제 3, 4, 3의 형태가 아까 유지가 되었었고요 Okay stop, yeah, little bit, little bit, go, little bit, go stop, okay El balón va a ganar este jugador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 왼쪽 빼기 공을 따내게 될 것입니다 El lo gana porque todos estos aquí delanda han hecho su trabajo 근데 공을 왜 저희가 다시 뺏어 올 수 있었냐면은 앞에서 미리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쉽게 후방에서 이제 공을 따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신형을 잘 받아듬고 적극적으로 아픈 선수들이...